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 입니다 금일 날짜 2022년 3월 31일 이에요 오전 6시 구요 이번 영상 오늘 자 어떤 일정 어떤 시 있는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검수창에서 전수 투자 없으시고 스크럽 발 쭉 내리면 청기노인 정신 일정이 있어요 자료 만들어 놨구요 빨리 보겠습니다 일단 수소 관련 일정에서 유니크와 상가 날아갔구요 급등급의 측 이후에 현대 사료가 상가 투박 먹을 수가 있었구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상가는 러시아 에너지 관련주로서 일단 한국서비나 중앙에너지 대성에너지 gse가 막강 시간의 상가 날아갔어요 주식 자주 한다고 돈 절대 못 번다 기프 바는 급등급 섹터와 매집주 섹터 두 개로 한다 매집주는 직장인이나 주민들이 하기 쉬운 종목이고 하락식마다 모아가는 종목이고 부실주는 절대 안한다 급등주는 손절가 3% 설정 꼭 하고 한다 스위시는 알아서 하는데 물론 4% 스위시 또는 10% 스위시 매도 해라고 했지만 초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2실은 알아서 한다 급등주는 3일 이상 안 들고 한다 급등주는 부실주도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기법반 성적 보고 드릴게요 어제 uni가 시초가 매수했고 삼성바에 매도쳤죠 주가가 그 뒤에 13950까지 갔고 다시 매수했거든요 다시 또 한가 가길래 손절쳤는데 이틀간 11% 선조를 보고 나갔구요 tbc 추천해가지고 막바로 10% 스위시 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카톡 내용이에요 자 매집주 아시안항공 5% 스위시 매도했고 대한항공 3% 스위시 매도했어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매집주 박살바에 다시 재매수 했습니다 우리가 15% 스위시 일어나고 하루 쉬고 다시 35000원부터 44150까지 다시 재매수 홀딩입니다 중기주 코롱성명과 매수 홀딩 했습니다 직장인반 문자 나가는데 클릭해보시면 직장인반 어저께 몇개 4개 나갔습니다 아셈스하고 nhmbox. nhmbox는 다음달 있을 일정이죠 일정 관련이에요 보시면 아셈스 5% nhmbox 5% 이렇게 수익이 나갔고요 자 문자내역 보시면 사이벌 다음주 오픈인데 급등 나올 때 다 들고 팔고 나갔고요 아셈스 같은 경우도 문자내역 나갔죠 트임 같은 데이터 역시 어제 급 상승 나올 때 매도 문자 나갔고요 자 이렇게 직장인반 매매 성집 보고 100% 진실 보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요 구독자에 만났어요 참 청녀입니다 가을교육 무라면 뭐죠? 통영이에요 음악 아 통영이다 tbc가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이시죠 어제 제 영상 보고 tbc 3분들은 10% 이상 수익 보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유엔아에도 한가 몇 명 말씀드렸는데 귀법대로 했으면 바로 상승 보약까지 13% 정도 수익 가능했다 종가 다시 한가 갔죠 대마 관련지 마이디엘스 ai가 이틀간 50% 급등했다 쌍용차 인수 관련 남스나미 급등했다 수소정기차 일정이죠 유니크 상가 마감했다 급등주급위치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던 기법이죠 그 기법들 했으면 현대사력 오늘부로 따불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보시될 종목이 유엔아이 유니크 브루노이 gs예요 자 브루노이는 그러면 신규직 기법에서 몇 번째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브루노이가 과연 신규직 몇 번 타자일까 자 여러분 가르쳐 드렸던 기법대로 같이 한번 볼게요 관심정보창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신규 상장주는 상장주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최근 공공원이 이틀간 이틀 뒤 상가 짓고 세화 메카니스 따상이죠 따상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요 이거 꼭 볼 줄 아셔야 되고요 우리 공공원이 아마 수익 크게 난 것 같고요 그전에 어리부터 오토엔부터 신규직 기법 따라왔잖아요 냉정히 생각해봅시다 어리부터 바로 여러분들 오토엔부터 신규직 5번 타자까지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수익 안 주고 시작했는데 누가 유일로보티스가 사상첩으로 뭐가 나왔다 따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공공원이 이제 2번 타자고 세화 메카니스는 뭐다 신규주인데 따상주는 안 한다잖아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상장 내는 주식이 바로 뭐다 3번 타자예요 공공원이 15% 올라가고 다음날 상가 쳤으니까 오늘 상장 내는 신규주 어떻게 되는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로 카카오톡 보내드릴 테니까 잘 보고 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혜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가스 공고 비상사태인데 시간에 상가잖아요 절대 시가 사지 마세요 시가에서 밀리는 구간에 사면 먹는다 그것도 9시 20분 안에 판단하고 나가야 되지 직장인들 안 맞습니다 자 유니크는 상마가 만족 시간에 약속 기법 그 다음에 UNI 한가매매 대응이에요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자산득 기법은 정보 일정은 3월 31일정 쭉 있고 3월 31일정 3월 4월 1일정 다 있습니다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차트 보고 막바로 말씀드릴게요 이틀 전에는 하루만에 저점만 잘 잡았으면 70% 먹을 수가 있고요 물론 저점대비 고점 70%니까 대충 우리 개미는 10에서 20% 먹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먹는 거는 10에서 20% 밖에 못 먹으면서 깨지는 거는 손절을 안 치가지고 40 50% 깨지면 그런 주식 투자 하나 많아요 그럼 손절가 3%는 스스로 꼭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어저께 UNI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저씨가 들어간 친구들은 이게 상승부야까지 올라가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던 기법은 바로 뭐죠 하락부야에 들어가면 매수의 관점 상승부야에 들어가면 매도의 관점 자세한 기법은 월만인처럼 유튜브 멤버십 영상 보시면 기법자료 영상 약 200개 있습니다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UNI가 한가 들어가잖아요 에디스 리버일은 제가 절대 안 넣는다 사지마라 노래 부르는 종목이잖아요 팔 많은 것 때문에 우리 다 팔았고 그대로 안 했습니다 UNI 같은 경우는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가부터 시작해서 시가에 마이너스 4% 매수해서 손절가 3% 잡고 대응하고 스위시로는 약 4% 이상 수익 나오면 팔고 나가면 됩니다 자 유니클은 사안가인데 아침 약산 나올 거예요 약산으로 찍어서 역시 4% 먹고 나간다 단타예요 GSE 아침 시가를 사지 말고 시가 밀리글랑 사서 또 먹고 나간다 단타예요 그리고 싱니저 기법은 유튜브 청기가에서 멤버십 영상 보시면 자세한 기법이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3월 마지막이네요 내일은 뭐다?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아주 아름다운 거짓말 하고 싶네요 시발놈아 일어나